어제 법세 국감장에서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선 경선 쪼개기 후원금 의혹,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에 대한 개인 비의혹을 김의겸 의원이 제기를 했잖아요. 위장전입,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 조회, 자동차세 등 체납액 1,800만 원. 이걸 놓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칼끝질을 무대가 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칼이 상했으면 음식도 상합니다. 내놓은 요리가 정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김의겸 의원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은 본인은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상대방이 이로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열심히 하신 게 결국에는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민주당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형적으로 국회의원이 이런 뒷조사 같은 걸 했다는 건데 수사 관련한 내용하고 국감과 관련성 있는 내용하고도 관련이 없는. 본인은 제보받았다. 아니, 완전히 관련성 있는 내용인데요. 아니, 그러면 그 제보라는 게 그러면 누구한테... 아니, 검사의 비위잖아요. 이야기하시고 우리 교 변호사로. 지금 검사의 비위를 수사하려는 게 국감장이 아니고 물론 인사청문회라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 관련한 내용을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수사하는 사람의 어떤 신상터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도 민간인 사찰하면 안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민간인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동네 지나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뒷조사하고 다니는 게 그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지금 하는 게 그러면 수사 관련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관련해서도 지금 세금 관련해서 체납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고지서가 다른 주소로 송달돼서 세금이 체납된 부분이고 그것도 또 해명을 했고 그런데 지금 세금 체납한 거하고 이 문제하고 그것도 팩트도 아니지만 도대체 어떤 수사 관련한 내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밝히는 게 본인한테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이롭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납득은 되지 않아요. 통상적인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냐 이 부분은 조금... 아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정섭 차장은 굉장히 고위직 검사입니다. 그리고 검사 자체가 원래 고위직이고요. 그다음에 국회의 가장 큰 중요한 업무는 행정부 견제 감독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국정감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무원의 복무감사와 회계검사예요. 복무감사의 전형적인 게 공무원의 개인적 비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뭐였죠? 이정섭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예를 들면 범죄 경력 조회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을 골프장 예약을 잡아준다든가 이게 전형적인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고요. 소스도 정확합니다. 소스도 뭐냐면 이른바 천안댁이에요. 천안댁 이용 과정에서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니까 실제로 일부는 인정됐어요. 뭘 인정했죠? 위장전입은 인정했어요. 위장전입은 인정했죠. 위장전입은 본인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을 인정할 때 제시된 증거가 뭐냐? 똑같이 제시된 그 카카오톡에 있는 캡처 사진들이에요. 그다음에 그 캡처 사진의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다는 그 논리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냐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비위가 많고 스스로 개인에겐 관대한 이런 사람이 한 수사. 이 수사가 왜 오염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 수사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은 감사하면서 유창훈 판사 있잖아. 너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위장전입 한 거 아니야? 또 너 권순일 대법관 대전고 서울법대 후배인데 옛날에 권순일하고 술어도 묻지. 이런 걸 계속하면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은 감사합니까? 유창훈 청문회 아니잖아요. 제 말은 그러면 유창훈도 칼이 상해서 먹여 음식도 상한 거죠? 아니요. 서울중앙지방법은 감사할 때 만약에 소속 판사가 문제가 있으면 해야죠. 네네.